나는 여자이니까 누구 노래기에요? 심수봉 노래죠? 제가 오늘은 샤랄라가 아주 여자스럽게 의상을 입었으니까 이 노래를 정말 편안하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없어요 샤랄라는 있는 그대로잖아요 기타를 잘 못하니까 제가 솔직히 잘 못해요 혼자 한 30년 만에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죽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반죽이 하는 거 올리지 마세요 정통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밴드 나와요 실력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제가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통이 아니더라도 요하지 마세요 수준 낮게 보지 마세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산다는 겁니다 저는 못해도 저일 때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밴드에서 제가 이거 자꾸 뭐라고 한다고 반죽이 쓴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저 그 밴드 나왔어요 다시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실짓고 하는 거예요 알 거예요 아마 정통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신나게 즐깁니다 샤랄라마리 매력이죠 사랑한단 말할까 좋아하나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난 싫어 난 여자일까 만나자고 말할까 조용한 차집에서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난 여자일까 사랑하는 말 대신에 웃음을 보였는데 모르는 채 하는 당시 미워 정말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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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 마리아 좋아한단 말해요 아니야 아니야 난 싫어 나는 샤워하니까 만나자고 말해 조용한 차집에서 아니야 아니야 잘못해 나는 여자인가 사랑하는 난 대신에 웃음을 보았는데 모르는 체 아는 당신이 미워 정말 미워 미워한다 말할까 싫어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잘못해 당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니